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9일 화요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1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오전에 삼성전자 라이브를 진행을 좀 했었죠 참여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게 아니구요 지금 이 외인들의 여러분들 이 수급이 지금 굉장히 수상합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을 좀 드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을 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면 나중에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반등이 좀 살짝 나왔습니다 오전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지금 외국계 증권사죠 모건 스탠리 그리고 메릴린치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얘네 여러분들 신투 그쵸?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이 신한투자증권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특이창구라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매도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자 보세요 7월 1일부터 해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월 1일날 19,000개였던 공매도의 잔고가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자 위로 제가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올려보시면요 지금 거의 260만개까지 늘어났어요 누적 공매도 수량이 그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공매도라는 건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공매도라는 건 결국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내가 삼성전자가 내려갈 거다에 배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내려갈 걸로 보는 그 부분들이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일단은 끌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15일부터 좀 매매했던 외인들이 좀 매매했던 이력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쪽이 매도고요 이쪽이 매수죠 여러분들 근데 매도세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좀 나왔던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나씩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매수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11월 15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11월 15일부터 포지션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제가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11월 1일부터요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다가 자 지금 보시면 11월 11일날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확 증가한 거 여러분들 눈에 띄실 겁니다 이게 왜 증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코스피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자 코스피를 좀 잠깐 보면요 지금 11월 11일부터요 11월 11일부터 하나 둘 셋 넷 장대 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장대 은봉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자 우리 11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자 선물 포지션 그죠? 선물 옵션 만기였습니다 11월 14일이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웨인들이 원래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에다가 베팅을 해놨잖아요 하방 베팅, 숏 베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뭐를 밀었다? 삼성전자를 밀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언급 드리고 있는 거죠 웨인들이 이 코스피 즉 선물 시장에서 자 이 포지션을 매도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월 14일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보세요 11월 15일부터요 일단은 14일날 이 웨인들의 이 포지션이 이제 깨끗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1월 15일부터는 올랐어요 코스피도 올랐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자 결국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로 지금 포지션을 바꿨다? 매수로서 포지션을 바꿨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웨인들이 결국 매수세로 지금 전환을 해놓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니 어제 보면 어제는 매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웨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위아래로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변동성을 왜 주는지가 중요한 건데 자 웨인들이 지금 원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웨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빨간 선이 삼성전자의 주가죠? 이렇게 내려갈 때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신용 잔고 그러니까 결국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지금 웨인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털려 나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웨인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웨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받아주면서까지 주가를 올릴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웨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결국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것까지 여러분들 제가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주가가 떨어진 거는 정말 많은 요인이 있죠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정말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웨인들의 결국 매도 때문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웨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와 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상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때 저는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개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가 매수세가 들어와요? 웨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과 웨인들의 매수세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공매도 잔고 있죠 여러분들 이 공매도 잔고가 결국에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갚아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싼 가격에 갚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개인들 그리고 플러스 웨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숏 커버와 숏 스키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내려왔으니까 찔끔찔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제가 매수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제가 매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냐면 자 우리 과거의 흐름을 봐야 돼요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보세요 자 이렇게 V자 반등 형태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자 근데 이때 매도가 나올 때 외인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인들이 15조 기관들이 14조가 나왔는데 합의 29조의 물량을 누가 받았어요? 개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갑작스럽게 납폭이 심각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 결국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어냈어요 털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위아래로 변동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아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이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 거야라는 건 100%라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러고 있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간을 보면서 바닥이 잡혔다 그러면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할 테니까 현재 여러분들 현재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삼성전자를 4년 넘게 안내를 좀 드리면서 한 번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매수 타점 정확한 최저점 자리에서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삼성전자 추가 매수와 물타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신규로 한번 진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라이브 방송이 매일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에 진행이 되거든요 정말 우리 삼성전자 우리 주주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손실 안 보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삼성전자로 손실을 보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라이브 방송 꼭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에 이때였죠 여러분들 이때 여기 고점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 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건데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영상 여러분들 라이브 영상 이때 찍어놓은 거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부랴부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일단 삼성전자 중요한 구간에 정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위치에서 과연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변곡점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그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진 날은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RSI에 불이 좀 켜졌고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윗구간 이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창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서 결국 끌고 가서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보신 분들은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요 외인들을 무조건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맥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수금이 맞나요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소중한 이 투자금일 겁니다 근데 이 투자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물을 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고 거기서 예수금을 넣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평단가가 최대한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항상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대표 라이브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참여 방법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나도 간단하죠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경제방송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경제방송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주식시황이라든지 시장의 흐름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경제방송 보는 것처럼 편하게 들어오셔서 시청하고 계시다가 제가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서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공지를 좀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 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자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에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7-8706번 주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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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